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아야 할지, 2년 내에 팔아야 할지, 1년 내에 팔아야 할지 헷갈리시죠? 표 하나로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절세 전략, 세금을 아끼는 것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데요. 최근에 정책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법이 바뀌면서 정말 헷갈리시고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좀 힘드시더라도 세부적인 상황까지 알아두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 중에 하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특례가 무엇인지부터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와 155조의 2에 걸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55조가 바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입니다. 이 특례에도 10가지 경우일 수가 있는데 다 안급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여기에는 직접 지은 집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A주택, 이제 우리가 특례에서 종전주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B주택을 취득했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만약에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을 취득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B주택을 취득했다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또는 2년 또는 1년 이내에 A주택, 종전주택을 판다면 그때는 양도세를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A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겠죠. 2년 이상 보유했거나 2년 이상 거주했거나 그런데 문제는 A주택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3년 내에 팔아야 할지 2년 내에 팔아야 할지 1년 내에 팔아야 할지가 핵심인데 표 하나로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A주택, 종전주택이죠. 그리고 B주택, 신규 취득한 주택입니다. 이 두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느냐 B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느냐를 먼저 구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 따라서 A주택을 3년 내에 팔지 2년 내에 팔지 1년 내에 팔지가 구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구분했는데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표 아래쪽을 먼저 보시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B주택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B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B주택을 취득했거나 또 한 가지 경우는 B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B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B주택을 취득했다면 이 세 가지 경우는 무조건 A주택을 3년 내에 파시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B주택을 취득한다면 이때는 3년 내에 팔지 2년 내에 팔지 1년 내에 팔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달라졌을까? 그렇죠. 정책이 바뀌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정책의 큰 두 줄기 2018년도 9.13 대책과 작년 말이었던 2019년도 12.16 대책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먼저 2018년도 9.13 대책입니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B주택을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때는 A주택을 2년 내에 파셔야 B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B주택을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했거나 그리고 이 취득에는 관리도 포함됩니다. 분양권도 가능해요.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그 집을 사기 위해서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증빙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이때는 정정 규정인 A주택을 3년 내에 파시면 됩니다.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규제가 강화된 거죠. 그래서 사실 3년 내에 팔게 되면 좀 여유가 있었죠. 세도 좀 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2년 내로 줄면서 좀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더 강화됐죠. 바로 12.16 대책에서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B주택을 2019년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 이때는 A주택을 1년 내에 파셔야 B과사를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A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B주택을 2019년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권리 포함입니다. 분양권 가능해요. 12월 16일 이전에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그 집을 취득하기 위해서 2019년도 12월 16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사실이 증빙 서류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이때는 A주택을 2년 내에 파셔야 B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2년이 1년으로 다시 더 강화된 거죠. 2년도 빠듯한데 정말 1년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거기다가 12.16 대책에서는 또 한 가지 요건이 추가됩니다. A주택을 1년 내에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 그러니까 B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하고 전입신고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취약이나 질병 요양이나 근무상의 형편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아닌 일부만 전입하는 것도 포함은 됩니다. 그리고 전입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있는 거예요. 전 주인이 맞춰놓은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연장이 됩니다. 다만 그것도 최대 2년까지만 연장이 돼요. 2년 이내에는 전입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헌데 여기에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전입 의무기간을 2년까지 연장해 준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2년간은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정부가 규제 방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잡고 있고 추가 대책으로 늘 언급되는 카드가 계약갱신청구권인데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 플러스 2년 최대 4년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이 된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1년 내 전입과 서로 상충이 됩니다. 안 맞잖아요. 세입자가 4년 산다는데 어떻게 1년 내 전입합니까? 최대 2년까지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이 되지 못할 수도 있고 시행이 된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1년 내 전입 최대 2년 이 요건이 바뀌어야겠죠. 최대 4년으로 전입기간을 최대 4년 잡아주면 당연히 A주택을 매도하는 그 유예기간도 4년으로 늘어나야 돼요. 왜? 1년 내 팔고 나서 3년 동안 남의 집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서로 상충되는 맹점이 있다. 이 부분을 정부가 또 어떻게 풀어갈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종전주택을 3년 내 팔지 2년 내 팔지 1년 내 팔지를 하나의 표로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전국의 규제지역들 조정세상지역과 투기과일지구와 투기지역이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이 표를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하나의 표에 넣다 보니까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영상 올리면 항상 제 블로그에도 영상 올리면서 영상에 썼던 자료들 똑같이 제가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오셔서 필요하시면 올린 자료들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제지역 제가 표에 넣어 놓을 때 그 규제지역들이 언제 지정이 됐는지 그 날짜도 제가 표시해 두었어요.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A주택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B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날짜가 2018년도 11월 20일 날 취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수원시 팔달구나 용인시 수지구나 용인시 기운구 이 세 곳 중에 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때는 A주택을 언제 팔아야 될까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될까 가 문제인데 이때는 3년 이내에 파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죠. 아니 아까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하면 그것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B주택을 취득하면 2년에 팔라면서 왜 3년이나 라고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운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날짜가 2018년도 12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 집을 산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살 때는 여기가 B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이때는 3년 내에 파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주택을 2018년도 2018년도 12월 29일 날 취득했다면 어디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나 용인시 수지구나 용인시 기운구 2018년도 12월 28일 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 곳들의 주택을 2018년도 12월 29일 날 취득했다면 이때는 당연히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산 거니까 이때는 A주택을 2년 내에 파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날짜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정부가 또 어디에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지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전에 주택을 취득했느냐 그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A주택을 파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한 날짜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종전주택을 3년 내에 팔아야 할지 2년 내에 팔아야 할지 1년 내에 팔아야 할지를 표 하나로 쉽게 알아봤는데요. 양두세를 비과세 받고 안 받고는 몇억 원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한 번 더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 전략 절세 전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의